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비혼 모임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당장 카톡을 열고 오픈 카톡에 비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수백 수천 개의 비혼 모임들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혼 모임의 결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혼 모임에서 만난 언니가 청첩장 줬는데 어이 터진다 진짜 크크. 이 언니는 야망 있는 데모님인 척 오지게 행동하고 비전 있고 멋진 말 늘어놓으며 멋진 여자인 척 했고. 이 언니가 모임장이라 고양이 카페 가고 비혼 캠프 열어서 활동할 정도로 열성적인 FM이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와서는 자기 결혼하는데 와줄 거냐고 물어보더라 크크크. 동네방네 FM이라고 비혼이라고 비연애라고 말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객적을 것 같으니까 와주라고 말하는 거 모양 빠지고 우스워서 눈물 나올 지경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혼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 나 빼고 다 연애하는 거 같이 보임. 인터넷에서는 FM FM 비혼 비혼 열렬히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남자 만나고 싶어서 드릉드릉하고 있어. 객 나도 연애해야 하나 싶고 나만 본성 억누르고 사는 거 화난다. 누구는 연애 못해서 안 하냐고 크크. 비연애 비혼 비출산으로 보이콧을 해야 하는 이유 이해 못하는 거 어이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냥 너도 이제 현생 살아라 FM하는 거 의미 없더라. 라고 말한 카톡을 첨부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비혼 모임 여러분들의 멋진 의리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참고로 이 여자도 연애해야 하나 싶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조만간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을까 싶네요. 놀랍게도 우리 FM들은 내 주변에도 FM은 나 혼자밖에 없다 비혼 모임에서 나 빼고 다 연애 중이다. 아는 지인도 FM 한다고 말하다가 결혼하더라. 나랑 친한 회사 선배도 미혼녀가 아니라 비혼녀라 말해달라 말했었는데 다음 달에 결혼함. 비혼이라 말하다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FM이었던 시절 부정하고 창피해하더라. 맞아 맞아 FM인 거 숨기고 쪽팔려하는 거 어이가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주변에도 그런 여자가 정말 많다고 말하는 중이죠. 그리고 그녀들은 이 글이 작성된 여성시대에 대해서도 여시도 똑같은 게 글 10개 중 6개는 남친 이야기잖아. 라고 입으로만 비혼 비연애를 외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이라 말했다 결혼하는 케이스 많아서 그러려니 하는 게 갓건배랑 매갈 운영자도 결혼하잖아. 라는 말을 하며 FM은 끝났다고 자주 합니다. 갓건배는 의사랑 소개팅하고 현타 온다 말하고 매갈 운영자는 트위터에서 매갈 댓글 관리했었다고 말하던 사람 있는데 활동 중지하고 과거 쓰레기 글 싹 지운 다음에 남자 아이돌 팬인 척 글 올리길래 뭔 일 있나 했거든. 알고 보니 사이버 장의사 고용해서 세탁하고 있던 거더라. 라는 말을 하며 매갈 운영자도 결국 결혼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내 주변에도 누구보다 남성을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남자에게 관심 많고 사랑하는 여자 있어. 가부장 제도에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없어서 화나서 남자 욕한 거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주제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는 FM들. 내 주변에 여성시대 하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하더라. 라는 말을 폭로하는 FM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웃고 떠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안 할 거고 하더라도 국제 결혼할 거다 싶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FM들은 자기가 여성시대하고 FM하고 매갈 운영자였던 걸 숨기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옆에서 웃고 떠드는 그녀가 알고 보면 매갈 운영자였다면 어떠시렵니까? 여러분의 옆에서 밥 사달라고 말하는 그녀가 비혼 커뮤니티 운영했던 여자면 어떡할 건가요? 모임 끝나고 인스타에 비혼 영원하자 자매들 이런 거나 올리는 인간들의 결말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본성을 억누르는 건 좋지 못한 행동이 맞죠.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남자를 만나겠다 선언한 건 제 알바 아니지만 만날 남자들에게 자신의 과거는 꼭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자 인생 망치지 말고요. 결국 나이 먹으면 급해지는 건 FM이라는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남성들을 위해 스캔 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객 나도 연애해야 하나 싶다라는 저 부분을 보니 이 여자도 곧 연애할 겁니다.